코로나 극복! 춘천 경제 살리기! 제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! 특별 기회! 맨날 맛집 시리즈! 오늘은 뭘 먹을까? 피자는 먹고 싶은데 싸면서 맛있는 피자가 있을까? 맛있어서 오굴 생각나서 오굴 15년 전 5,900원의 행복을 찾아! 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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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을 선도 다 만들 Willy 음 좋아 좋아 피자 메뉴가 40가지? 너무 많아 뭘 골라야 할지 그래서 오구쌀피자 석사 코드점보 먹고 감자가 왔어요 자정이 뭐가 제일 맛있나요? 다 맛있어요. 아놔 나랑 장난. 그래서 주문함. 바로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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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피자는 스위트 볼 피자 라지로 변경해주세요. 와 나왔다. 사장님 많이 파세요. 감사합니다. 빨리 가야지. 언박싱 짜잔. 스파게티 치킨 텐더 외지 감자 양념 감자 그리고 피자의 구성. 밥 위로 먹방 시작. 도는 얇고 쌀과 보리 조밀 검은깨를 넣어서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짜지도 않고 이건 뭐 두 판도 혼자 먹을 수 있겠는데? 피자는 역시 두 개를 접어서 투자 성공. 허허 맛있네 정말. 아니 치킨 텐더는 비성품인데.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. 아니 콜라도 없어요 형인데. 탄산이. 크으. 아우 맛있다. 아우 좋아 좋아. 감자도 단짠 단짠. 와 진심. 계속 들어간다. 난리 났어 난리 났어. 어디 피자 모르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. 못 먹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. 아 요즘 뜨는 유행어인데. 대가리 봐봐. 하하 전 여기까지입니다. 하하하 오늘 끝난 거야. 맛집 인정. 다음엔 1타 4피를 먹고 말 테다. 가성비 피자를 원하신다면. 오구 쌀 피자. 긴긴 겨울밥 야식으로 피자 어떠신가요?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더큐. 한번 보zia2타un. 같이 고